반갑습니다. 매립역사문화TV입니다. 저번에 약속을 했는데 이 문제는 되도록 안 다루고 싶은데 계속 이 부분을 정리를 요청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은 강의를 되도록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거 보면 또 말하겠습니다. 학자적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영상을 보면 좋은데 대단히 기분 불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이런 내용은 제 입장에서는 저는 식민사하고 싸우는 거고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침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쉽게 말하면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여러 가지 자기 한 분 한 분의 역사적 관점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역사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문제를 삼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학문의 단계보다는 그냥 관심 위주로 하는 분들이 많고 해가지고 그냥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여러 가지 학술 토론을 나가면 식민사께서 긁어넘어지는 것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긁어넘어집니다. 너희들이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유사사기다. 이런 쪽으로 주장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다면 반드시 국내에서도 그렇고 대회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핀란드에 있는 학자도 한국의 유사사기를 비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사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하더라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하니까요. 어차피 또 차례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과연 중국 대륙에 있었느냐 하는 그 내용 특히 사천성 왕건에 대해서 왕건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에 댓글도 달고 그럽니다. 사천성에 왕건묘가 있다. 그 왕시가 우리나라 왕건이 중국 왕시키기 말하면 우리나라의 왕건이 아니다. 중국의 원래 사천성에 있는 왕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큰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런 유튜브를 많이 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왼쪽이 뭐냐면 사천성 왕건성 사천성에서 발굴된 왕건의 의미가 여러분 석조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고려태조 왕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위에 왕건묘가 있죠. 사천성에 있는 왕건묘고 그 앞에 그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영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건묘을 영능이라는 게 표현했죠. 보면 후세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에 저쪽을 갔다 오신 분들이 저기가 원래 고려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운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또 주장한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걱정스러운 바는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를 완벽하게 소화를 안 하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초기에. 그것이 너무 일파만파로 커져가지고 그 뒤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하기 때문에 고려는 중국 대륙에 있었다고 못을 박아버렸죠.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사료 원문, 그분들이 주장한 사료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고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천성에 가보시면 왕건묘가 저렇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왕건음은 우리나라 왕건을 다 알고 있죠. 보면 여러분들 왕건음은 우리나라의 고려태조 왕건이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천성 여기 왕건묘은 여러분들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도에 동그라미 있죠. 보면 바로 전촉시대. 전촉시대였습니다. 그쪽 지역입니다. 전촉시대고 시기는 907년부터 925년 중원사의 5대 10국 시기 중에 10국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로 성도를 중심으로 4천1대를 경영하던 나라입니다. 당나라 절도사였던 왕건이 근국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려태조 왕건이 당나라 절도사였는지부터 여러분들 일단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이름만 왕건이 같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꼼꼼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시면 여러분들 영능이라 붙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현판하고 다 보이죠? 들어가는 입구까지 영능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발굴된 모습의 능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건묘라고 중국에서 이제 공식 표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왕건묘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묘를 볼 때는 항상 찍게 봐야 될 게 뭐지? 묘의 양식이죠. 양식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름만 갖다 대단히 실수를 크게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여러분들 중원이라든지 중원과 우리 한반도는 무덤이 어떻습니까? 같은 형태도 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환경적인 차이에서 묘장지가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대 때 여러분들 고려의 묘장지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시는 왕건묘가 고려의 왕건묘의 고려시의 고려 때에 쉽게 말하면 고분제도냐 고분이냐 하는 것을 안다면 그냥 다 아는데 대부분 여기에 이제 사천성의 왕건묘를 주장하신 분들이 고고학적으로 고분의 형태로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건 한자의 왕건을 가지고 많이 접근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촉시대의 왕건이 고려태조 왕건이라고 주장한 논리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 사천성에 있는 왕건이 고려태조 왕건이냐? 그런 글이 어디에 있다? 다음 보는 이 글에 고려태조가 전촉왕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유튜브에도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글을 이런 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리는 것은 바로 고려도경입니다. 본래 제목은 선화봉사 고려도경인데 보면 많은 분들이 고려가 대륙,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걸 주장하면서 이 문구를 다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이왕 여기에 있는 고려도경의 문구를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딱 이용하는 부분만 딱 이용하고 다른 내용은 안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나중에 학술 토론회 때 백발백중 패배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문헌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만 갖다 쓰는 거.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려가 중국 대륙에 있다고 주장하는 고려도경의 고려의 위치에 대한 원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려의 영토가 나오죠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원문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는 남쪽으로는 요해로 막히고 서쪽으로는 요수와 맞닿았으며 자, 이 위치를 여러분들 중국 대륙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쪽은 요해가, 요해라면 남쪽이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절강성 저 밑으로 아마 베트남 쪽으로 가야 됩니다. 보면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수가 있고 서쪽은 어딥니까? 보면 티베 쪽으로 거기에 요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보면 북쪽으로는 그란이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금나라만 맞닿았다. 여러분들 고려가 있다면 동쪽은 금나라가 아니라 동쪽은 바다죠. 보면 바래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구와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유구, 담나, 흑수, 모인 등의 나라와 어떻습니까? 어금니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고려죠 보면요.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는 우리 송수도의 동북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분들 고려가 대륙에 있다면 송나라가 어딘지를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북 쪽에 고려가 있다. 송우의 동북 쪽에 고려가 있는데 연산도에서 육로를 그친 다음에 연산도가 어딘지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산도에서 육로를 그친 다음 요수를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수, 요수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중국 대륙에 여러분들 고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요수 위치를 어디로 봅니까? 자, 요수를 건너 동쪽으로 고려 국경까지 가는데 거리가 뭐냐? 3790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보시면 지금 세워진 나라는 고려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등주, 내주, 빈주, 체주와 정확하게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여러분들 등주, 내주, 빈주, 체주는 여러분들 상동성 지역의 바닷가의 지명입니다. 자, 이쪽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마주보는 위치, 그러면 바다 반내편에 있다는 뜻이죠.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유명한 고려 도경의 이야기입니다. 고려가 중국 대륙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고려 도경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이 구절이 있는 겁니다. 요 구절을 절대로 이야기 안 하죠. 자, 여러분들 지도를 볼까요? 그란 지도를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체주, 빈주, 내주, 등주 있죠. 저 보면요. 어디입니까? 보면 여러분들 산동성 지역이고요. 그 반대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기가 고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고려가 대륙에 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바래쪽에 저 위쪽에 있어야 됩니까? 자, 이것이 고려 도경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여러분들 고려 도경을 인용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언급을 안 하고 어떻습니까? 아, 고려 도경의 왕근에 고려가 저기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글을 쓰고 가버립니다. 이건 어때요? 그건 학문이 아니고 사람을 쉽게 말하면 사기치는 겁니다.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문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료 원문을 들이대라고 항상 요구하셔야 돼요. 원문도 뭐 해보면 자기가 번역한 게 아니라 한자 원문 그대로를 갖다 보이달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때요? 자기가 풀이해보니까 요리 된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원문 보니까 어때요? 고려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있죠? 고려 도경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리 고려에 어떻습니까? 고려를 찾아가는 아까 거리 수가 나왔죠? 거리 수가 여러분들 보시면 그들을 찾으러 가면 어떻게나 하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정주우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선양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려가 중국 대륙에 있다면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거꾸로 저 밑에 베트남 위에서 밑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맞습니까? 보면 말이 안 되죠. 말 자체가 고려의 도경하고 고려의 도경에 있는 고려의 위치는 지금 대륙의 고려에 있다는 주장하고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180도 다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문을 어떻습니까? 원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주장인 뜻이죠. 보면 원래 거기 고려의 도경에 있었습니까? 거리를 찾아가는 개념은 저기서부터 1일까지 쭉 해가지고 약 3천리 이상을 가는 선양까지 가는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고려의 도경은 그 다음 편. 옛날에는 그 영토가 동서 2천리 남북으로 1,500리였는데 신라와 백지를 병합하여 동북쪽이 약간 넓어졌고 여러분들 서북쪽은 그란과 접혀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대륙에 있던 중 어떻습니까? 고려가 있었다면 서북쪽에 여러분들 그란이 있었습니까? 요리되면 완전히 또 코미디가 발생하죠. 여러분들 그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고려가 중국 대륙에 처제했다면 서북쪽에 그란이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역사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엉망이 돼버립니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압록강의 요새를 사물하였다. 여러분들 압록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고려의 도경에 보시면 고려의 위치를 점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록강은 물빛이 오리빛과 같았다. 쪼개가 이런 쪽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평양성에서 서북쪽으로 450리고 요수의 동남쪽으로 480리가 있고 여러분들 어때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고려가 압록강의 동쪽으로 물러나 국경을 지키고 있는 유다. 여러분들 고려가 어디에 있다? 압록강의 동쪽에 있다고 나오죠. 국경이. 여러분들 중국 대륙의 고려는 압록강의 동쪽입니까? 동서남북에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압록강은 상관없죠. 그죠? 상관없죠. 중국 대륙에 고려가 있다면 압록강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많이 이용하는 대륙에 고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고려 도경이 어떻습니까? 고려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헌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려 도경의 서경의 고려 도경을 보면 고려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또 이제 인용하는 문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 5대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는 보면 그분들은 대단히 제가 보면 우려점을 이야기합니다. 왜? 구 5대사에 나오는 왕건의 기록은 우리나라 고려 왕건하고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물인데 구 5대사의 왕건이라는 이름 자체 고려의 태조 왕건하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구 5대사의 왕건이 어떻습니까? 고려의 태조 왕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고려가 대륙에 있다고 주장한 분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한자 잘 모르겠다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건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호를 천안을 썼고 여러분들 또 어떻습니까? 천광을 썼고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자식을 누구한테 보면요? 자식한테 대권을 물리주는데 누구한테 물리줬습니까? 여러분들 셋째 막내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한테 전해줬는데 볼까요? 막내 아들 연에게 승계를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태조 왕건의 아들 중에 연이 있습니까? 셋째 막내 아들 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들 어디다 구 5대사의 왕건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항문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면 항문이 아니고 어때요? 이거는 짜짓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 문구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왜? 왕건의 아들이 연이 있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왕건의 아들 연이 여러분들 고려의 두 번째 왕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 5대사에 나오는 왕건은 여러분들 또 어때요? 전촉을 건국한 왕건은 두 번째 왕건이 어떻게 보면 연 그게 뭐냐? 이 연에서 망해버립니다. 기가 차죠? 왕건의 고려는 몇 년 갑니까? 약 500년을 가는데 여러분들 여기 왕건은 몇 년요? 전촉의 왕건은 몇 년요? 자기 아들까지 쳐가지고 42년 만에 왕국이 망합니다. 왜? 당나라가 많으니까 자기가 불리해가 돼요. 자기가 왕조를 채운 인물이거든요.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이 왕건이 우리나라 고려 태조 왕건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충격받으실 거예요. 아마 또 한쪽으로는 완전히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왜? 역사는 기록 원문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신 5대사입니다. 신 5대사 구 5대사 밑에 신 5대사에도 왕건의 자는 광도라 나오죠. 여러분들 고려 태조 왕건이 자가 광도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허주 무양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려 태조 왕건이 무양인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줄 보시면 됩니다. 누굽니까? 아들 연에게 태자를 만들었다. 태자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왕계를 승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고려 태조 왕건이 아들 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지요? 100% 없지요? 그렇죠? 없는데 왜 같다고 주장할까요? 여러분들 역사는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왕건하고 무덤이 나왔는데 왕건이다? 시기가 비슷하다? 이래 한다면 대단히 아마 오늘 보시면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그분들 주장하신 분들 실수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기록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보면 이거는 신당서입니다. 여러분들 신당서에 보면 또 왕건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런 거 몰랐죠? 여러분들 자, 신당서에 보면 당나라 역사 이야기의 천복 4년 어떻습니까? 904년에 왕건과 이무종이 나옵니다. 그 경영에 대거 출병을 약속하였고 왕건의 군대가 패배하여 마침내 재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려태조 왕건은 이때 당나라 장군이었습니까? 장군은 당나라를 위해서 싸고 있었습니까? 그런 역사 없죠? 없는데 왜 이쪽 이 왕건이 우리나라 고려태조 왕건이라고 주장합니까? 한 사람은 지금 왕건이라는 한 사람은 뭐냐? 당나라에 어떻습니까? 절도사입니까? 보면 그게 해가지고 지금 전쟁 싸우러 다니는데 우리나라 왕건은 어때요? 이때 고려세우입니까? 고려세우는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같은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왕건의 군대가 패배하여 마침내 재기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왕건이 언제 역사에 패배 이런 패배가 있었습니까? 장안에서 전쟁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보면 없죠? 이게 신당세에 여러분들 나오는 왕건입니다. 왕건 고려사 보겠습니다. 자, 고려사의 고려 위치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당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유화, 해동이죠. 우리 뭡니까? 해동은 뭐입니까? 산면이 뭐답니까? 막혀있다. 여러분들 뭡니까? 바다, 바다조차 나오죠. 바다로 막혀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 나오죠. 그리고 사만의 땅이었고 뭡니까? 하나로 통일했다. 노란선 보이죠?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고려사에 나오는 지리 1편입니다. 여러분들 산면이 바다였고 하나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국 대륙의 고려가 산면이 바다고 하나가 육지입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그럴 거예요. 고려사가 왜곡됐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역사는 배울 필요 없습니다. 주장하는 나름대로 반드시 문헌을 가지고 근거를 따지고 가야 되겠죠. 여기에 쭉 이야기 나오고 있고 고려사 지리편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왕근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중국 사천에 어떻습니까? 영릉의 주인공 왕근이 누군지를 정리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과연 고려태조 왕근인지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주 무양에 어떻습니까? 지금의 하나님 성의 저 보면 사람으로서 황소의 난평증에 가담하여 공적을 세운 인물이고요. 왕근이 당나라의 실력자이던 황간절정자의 양자로 입증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려태조 왕근이 황간에 어떻습니까? 황간에 양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희종이 초구로 피신해 왔을 때 도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사로 어떻습니까? 자사로 배서를 받습니다. 사천성 그 다음 888년에 영평절도사를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 891년에 어떻습니까? 성도에 있던 여기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전경성고 양부 전령자를 살해하고 자 여러분들 자기 양 여러분들 자기가 양자로 입증되었잖아요. 자기 양부를 죽여버립니다. 누가? 왕근이가. 그러면서 성도를 장악합니다. 여러분들 고려태조 왕근이 자기 양아버지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건남 서천 번진인을 파괴하여 사천성 전역을 전역을 지배했다. 사천성을 다 지배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901년 여러분들 이무정으로부터 한중을 접수합니다. 그 다음에 903년 당나라로부터 초광의 지위를 하사받고 907년 어떻습니까? 후량에 의해서 당나라가 밀망하자 어떻습니까? 불리해가지고 자기가 황제라고 주장하는 때가 907년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기록에 보면 뭐냐 왕근의 어릴 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왕근의 어릴 때 모습이 긴 눈썹과 넓은 이마 용의 눈과 호랑이 눈 재치 있는 주묵과 용기 그 다음에 뭡니까? 보면 조상 대대로 집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집방사 여러분들 고려태조 왕근이 할아버지 위대 조상들이 전부 다 빵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소를 죽이고 당나귀를 훔치고 불법 소금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왕근이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그랬면야 여덟 명의 도적 중에 도적 8대 도적 왕이라고 왕근을 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려태조 왕근이 8대 도둑놈 중에 왕입니까? 도둑놈 왕? 그리고 후에 범죄를 저지르고 투옥되는데 비밀리에 석방돼가지고 무당산에 숨었다고 어릴 때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만큼 보셨으면 거의 팍 다 되죠. 왕근의 조상이 대대로 중국 사천성 왕근의 조상은 어떻습니까? 대대로 제빵사였고 또 왕근은 어릴 때 도둑놈이었고 보면요. 도둑놈이었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인물로서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 바로 사천성 왕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왕근의 후손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상 왕근이 이렇게 도둑놈이었고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제빵사였습니까? 그리고 이제 볼까요? 918년에 왕근이 죽습니다. 전촉에 왕근이 죽으니까 왕근의 아들하고 양자 사이에 또 계승권 싸움이 벌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왕근의 막내 아들 왕연이죠. 아까 나오죠. 연이 뒤를 계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왕이죠. 전촉에 왕근 다음에 아들 연이 두 번째 왕인데 여러분들 사치에 몰두하고 정치는 황감한테 이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지어짜는데 이름으로부터 민심은 급속도로 어떻습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925년 후당 후당군이 어떻습니까? 침공하는데 아무도 어떻습니까? 민심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정한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40년 만에 나라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에는 장안으로 호송 도중에 살해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전촉에 왕근하고 어떻습니까? 왕년의 그 총나라는 어떻습니까? 전촉나라는 40여 년 만에 망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고려 왕근의 고려사입니까? 이런 기록을 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사천성의 왕근이 우리나라 고려 왕근이라고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자체가 역사식이 그냥 제로라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고 문은 절대로 공부하는 사람들과 보면 일체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전촉왕 왕근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촉은 903년부터 925년이고 왕근은 847에서 918년의 인물입니다. 이 왕근은 전촉나라는 후당에 이어서 등극한 지 42년 만에 망합니다. 고려 태조 왕근은 몇 년을 가죠? 약 470년 약 500년을 갑니다. 500년 가는 나라하고 42년 가는 나라하고 같습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볼까요? 중국의 왕근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성조고 본인 왕근을 보시기 바랍니다. 등명해완제를 해놨죠. 호덕 등명해완제 쭉 해놨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영능에 묻힌 지금 사천성 왕검여의 주인공이 요양반입니다. 빨간 박스 보시고요. 그 밑에 아들이 왕년이죠. 왕년에 해가지고 나라가 개파이 돼가지고 후당이 침력하기가 어떻습니까? 그냥 백성들이 손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전쟁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왕년은 중간에 살해되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왕근의 아들 왕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고려태조 왕근의 아들 왕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또 살해를 당했습니까? 또 이래만에 42년 만에 고려가 망했습니까? 자 앞에 여러분들 구조물 세운 거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 앞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한국 사람들이 파는 석상 모습입니까? 백에 백 사람은 아니라면 알죠. 왜 우리나라 석상 파는 석공한테 가서 이거 죽을 겁니까? 우리나라 인물입니까? 비교하라면 100% 뭐라겠습니까? 한국 거 아니랍니다. 한국인들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석조물 하나를 구호 못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주인공이 우리나라 고려태조 왕근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을 파악을 못하는데 장군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석조물의 장군 모습 장군이 쓴 투구 보세요. 투구하고 갑옷 우리나라 형태입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갑옷이 저 모습입니까? 투구가 아니죠? 저런 걸 봤으면 아니라고 해야지 왜 끝까지 우리나라 고려태조 고려 거라고 추적합니까? 여러분들 저 투구 양식 갑옷 양식은 우리나라 고려 양식 아닙니다. 중국을 한번 검색해보시면 어디서 갔는지 여러분들 다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볼까요? 고려는 아직까지 헷갈린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 중국의 전초계 왕근의 왕근시대 때 어떻습니까? 중요한 인물 신하들 이름을 여러분들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종길 완종필 주상 위장 장격 왕계 유전소 허적 추밀사는 어떻습니까? 당도서 반항 반초 모문석 유응적 송광사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려태조 왕근에 등장하는 인물이들 입니까? 여러분들 고려공부 기본적으로 했죠? 여기 초계 등장하는 초거시대 산동 멀미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사천성 어떻습니까? 사천성 왕근에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재상들입니다. 여러분들 머리 틀라고 처음 보는 인물들이죠?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 양반들 우리나라 고려사 공부한 사람들한테 아마 중국 대륙에 고려했다고 주장한 분들한테도 이 양반들 누군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책에 등장하는 인물입니까? 일치 없는 인물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고려태조 왕근의 인물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왕근을 대신해 죽었던 신순겸 장군 유금필 그 다음에 복지겸 박수리는 어디 있습니까? 저기에 저 인물들이 등장해야지 왜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인물이 왕근의 신화로서 등장합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춘천에 있는 바로 장절공 신순겸 장군의 묘소입니다. 여러분들 고려가 중국 대륙에 있다면 신순겸 장군의 묘도 어디 있어야 됩니까? 중국 대륙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왜 지금 춘천에 있습니까? 자 고려 태조 왕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왕근의 세계는 위에서 쭉 나오는데 호경부터 강충했는데 저건 어떻습니까? 왕근이 고려를 세우고 난 뒤에 만들어낸 거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충격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 왕근은 877년부터 태어나가지고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고 943년에 붕후합니다. 중국 사천성 왕근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그리고 뭐죠? 왕근은 중국 왕근은 누구입니까? 자식을 막내 아들 왕령까지 뒀는데 우리나라 왕근은 29명의 부인 26명의 왕자 9명의 공주를 두었습니다. 능은 형능이라고 지오를 신성 신성 타이밍 신성 신성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려 관련된 기록 다 나오죠? 고려 태조는 신성 대왕으로서 휘는 거닌 약천 중국 왕근하고 기록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다 틀립니다 왕위에 있은 지 26년이고 수능 67년 중국의 왕관하고 완전히 다 틀립니다 임신 이래 현능의 장사 지냈고 왕관의 중국 왕관하고 또 다를 틀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나라 왕관의 묘역에는 누가 같이 누워있다 여러분들 신의 왕후 유씨를 부장하였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의 왕후 신의 왕후 그게 뭐냐 우리나라 고려 태조 왕관의 무듬에는 누가 같이 누워있다 여러분들 바로 왕후 신의 왕후가 같이 누워있다 그러면 중국의 사천성의 왕관의 묘는 누굽니다 그냥 왕관의 묘예요 그냥 왕관의 묘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다 틀립니다 자 고려의 왕기 보겠습니다 왕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34명의 왕의 474년의 역사입니다 중국의 왕관은 누죠 2명의 왕의 어떻습니까 42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다고 주장합니까 고려 태조 혜종의 이름이 연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 왕기부를 여러분들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하나하나 연대에 다 나오죠 보면 정확하게 누구의 아들인지까지 다 표기 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고려 25대 충릉왕 때 대학자로 재상을 지낸 익재 이재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보면 이 양반이 뭐냐 김관이가 쓴 편년 통록에 왕근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비판합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자 김관의 편년 통록에 도선이 일찍이 태조의 아버지 용구를 만났을 때 아들을 낳게 되면 성을 왕이고 이름은 근으로 지어주라고 하였다 한다 그럼 뭐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조의 아버지에게 성이 있었을 것인데 자식이 아버지와 다르게 성을 꽂히게 하다니 천의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욱 태조와 세종은 궁인을 승겼다 궁인은 원래 의심과 치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태조가 왕이란 글자를 성으로 삼았다면 자신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궁예가 그런 왕자를 왕이라는 글자로 성을 쓰게 했겠는가 그럼 이 말을 먼저 보면요 정확한 역사의 진실은 고려 태조 왕근은 원래 성이 왕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요것을 누가 집헌했다 고려 25대 충일왕 때 대학자인 재상을 지낸 익재 이재인이라는 분이 문제를 삼았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왜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다시 한번 더 찾아야 되겠죠 고려 태조 왕근 어떻습니까 원래 성이 왕시가 아니었다 왕시는 누가 붙여줬다 도선국사가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게 되면 왕자를 성을 써라 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만약 중요한 건 뭐냐 이재연 이 양반이 주장한 건 뭐냐 왕근이라는 왕자를 썼다면 왕자를 썼다면 궁예가 어떻습니까 왕근을 안 썼다는 거면 죽였다는 거예요 보면요 왜 그 왕자를 어떻게 쓰냐 못 쓰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치 있는 이야기까지 역사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충선왕이 어떻습니까 중국의 원나라에 갔는데 원나라의 한림학사가 충선왕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합니다 듣건데 그대의 조상은 당나라 숙종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근거가 어디서 있단 말이냐 사실 숙종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댁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 알록선의 난이 있을 때 영무에서 적이었는데 어느 길에 당신 나라 고려에 가서 자식까지 두었다는 말이 아니니까 그때 충선왕이 고려왕이 할 말을 모르다가 얼굴이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고려를 세우고 난 뒤에 고려태조 왕근에 어떻습니까 위에 조상들 계보를 만드는데 중국을 살짝 끼워놨습니다 중국의 계보를 당나라 숙종을 잡아놨습니다 그걸 어떻습니까 숙종 때 여러분들 원나라 때 한림학사가 문제를 짚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고려 간 적도 없다 그 양반이 그런데 무슨 왕근을 낳았다고 하는 조상을 낳았다고 했냐 이게 말이 되냐 하니까 어떻습니까 충선왕은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는데 그때 민지가 옆에 있다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역사에서 잘못 쓰는 것입니다 사실은 숙종이 아니고 선종인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고려태조 왕근의 위기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중국사를 끌어들여서 잘못 쓴 거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게 역사 고려사의 그 이야기가 문제를 짚고 짚습니다 앞부분은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왜곡보다는 뭐 국가를 세웠으니까 일부를 만든 거죠 보면 그런 역사의 기록이 고려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왕근능, 현능을 보시기 바랍니다 능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닌지 보면 여러분들 왕근능, 현능은 지금 그대로 저렇게 모습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고려왕근하고 전촉왕근 같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생몰련대 고려왕근은 877년부터 943년까지 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전촉왕근은 847 그게 뭐냐 왕근보다 앞에 태어난, 약 30년 이상 앞에 태어난 사람이고 847년에서 918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왕조 시기는 고려는 474년을 가고요 전촉왕근은 42년이 갑니다 그리고 고려는 34명의 왕이 나왔고 전촉왕근의 여러분들 전촉시대는 2명의 왕이 나오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왕근의 직업은 뭐죠? 송도의 호족의 가문이었고 전촉의 왕근은 어릴 때는 도둑이었고 나중에 어때요? 커서는 당나라 절도사, 장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신하로는 어때요? 신순겜도 있고 복지겜도 있고 유금필 등등이 있는데 전촉왕근에는 어떻습니까? 왕종필, 주상, 위장 등등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물들이 바로 전촉왕근의 오른팔, 윈팔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보겠습니다 가족은 29명의 부인과 26명의 왕자, 9명의 공주를 고려 태조 왕근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거느리고 있었고 전촉왕근은 열한 왕자를 두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기록을 볼지인데 과연 두 인물이 동일인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특히 중국 사람들한테 공개했을 때 과연 고려왕근하고 전촉왕근이 같다고 평가할 사람이 몇 명이 나올까요? 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그동안 대륙 고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고려왕근하고 전촉왕근이 같은 인물이고 같은 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강이 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들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하른대감 아시죠? 태종 이방원의 장자방인 하른대감의 묘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고려가 어떻습니까? 중국 대륙에 있다면 조선도 연결해서 거기서 근국되기 때문에 바로 태종 이방원과 장자방 하른대감의 묘도 중국에 있어야 되겠죠? 중국 대륙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른대감의 묘를 보면 고려시대의 묘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산을 찾아가지고 영상 담아온 것을 다음 편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백산문화TV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참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억지로 이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정리가 다 되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저한테 이런 고려 대륙에 관련된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게 논리를 하는 걸 좀 많이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관계 틀어질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분들하고 저는 사심적으로 사심미사가 그분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뭐냐 식민사하고 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쪽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계기로 역사를 보는 눈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사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고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눈을 여러분들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시민학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체 얘기도 감사드리고요 많이 전파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내부의 우리하고 우리 내부의 적은 식민사하고요 외부의 적은 동북공정과 가야임나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은 대응해야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메린벽산문화TV에서 만들어서 제작 배포하니까 참 촬영기술이 어떻고 영상 말 이런 것이 좀 여러분들 사투리가 많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듣고 이해해 주시고 느끼면 됩니다 많이 여러분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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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